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른바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과정에서 과거 김만배가 곽상도 전 의원을 통해서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에 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척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모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아들 곽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7일에는 곽상도 의원을 직접 소환해서 약 17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에 강제수사를 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유의를 합니다. 이걸 보면 곽상도 의원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기호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쪽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검찰 쪽에서 흘린 내용 같아 보이는데 곽상도 의원이 사업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김만배와 도움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아들을 취업시켜서 아들의 월급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상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많은 직접적인 직격을 했습니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과 그 딸 문다혜 그리고 또 이상직이라고 하는 이스타항공 문재인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와 취업을 했다고 하는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 이걸 지금 추적하면서 문재인 가족 비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격, 저격 추적을 했는데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지금 김만배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또 사업에 봐주면서 돈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민정수석을 했고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바로 걸려들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재명이 있던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이재명 측으로부터 다 엮인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에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나가라고도 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입건과 관련해서 계속 결백을 주장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50억을 주기로 했거나 또 줬다거나 이렇게 관련된 인물들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나왔을 때 그때 거론됐던 인물이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곽상도, 최재경 그리고 홍성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6명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곽상도 의원이다 하는 것도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어쨌든 이런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 하는 데 대해서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아들에게 준 돈이겠느냐 아버지를 보고 준 돈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해준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는 데다가 이 50억이라는 돈 물론 다 공지하고 받은 돈이 2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보면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공감이 되고 그러나 지금 곽상도 의원을 왜 처음부터 여기 포섭을 하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법조인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야당 성량의 인물 그것도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속적으로 저격하고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던 의원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도 방패마기로 나중에 이재명의 방패마기로 김만배 측에서 집어넣은 것 아닌가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돈도 받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은행 컨설팅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 도움을 줬다 하나금융지주에 연락을 했다 하는 것들은 지금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나중에 수사 결과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 말하자면 권순일이나 박영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영장 청구 솔직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제대로 권순일이나 박영수나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홍성건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것과 보면 곽상도 의원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신숙하게 해서 이 사건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그동안 이재명이 주장해왔던 그 주장에 힘을 수려주기 위해서 수사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나서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특검을 받겠다 해놔 놓고 지금 이런저런 핑계돼서 특검이 사실상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보면 얼마나 교묘한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검을 받으라 하는데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면서 역공을 하고 있는 왜 빨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받지 않냐. 또 이렇게 치고 나오면 이게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초기에서 특검이 안 되도록 이런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 과거 부산 저축은행 수사 부진했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쌍특검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특검 받자 했는데 고발 사주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보면 완전히 실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때 다 기각돼 버렸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지시했고 성명불상자가 고발장을 만들었다. 이런 영장이 세상에 어딨나.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수사인데 이걸 보면 지금 곽상도 의원만 골라서 딱 저격해서 원래 얻어 했던 대로 방패막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반드시 관찰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